가자 유다야 일로와 밥 먹으러 가야지 나 머리가... 쪼개졌어 머리가? 어? 머리가 쪼개졌어? 아빠 근데 이거 갖고 오라도 싫어해? 지금은 7시 반 조식 시작하자마자 가고요 저희 오늘은 베네치아를 이용합니다 어저께 편하게 즐겼어요 영롱 촬영은 아가씨는 내가 못하는데? 내가 못해? 싸우고 쉿 이탈리아 주식 별로라고 했는데 잘 나오네 누가 별로 해? 어 나 인터넷 봤을 때 이탈리아 주식은 좀 간단하게 나와서 좀 별로라고 아 괜찮다고 봤어 빵도 많고 와 잘 나오네 초코빵도 있어 그래? 맛있어? 예스! 잘 먹네 뭔데? 누다주스 누다주스야? 응 무슨 맛이야? 오렌지 오렌지 맛? 오렌지 맛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진짜 맞아 진짜야 오 진짜네? 신기하다 맛있어 봤어? 아 저기 써있어 오렌지라고 아 저기 써있어 오렌지라고 응 근데 아까 저기 분석이 이 새들리 나랑 왔었어 어떻게? 새들도 아침 먹으러 가나보지 근데 왜 여기서 밥 먹어? 아 호텔이니까 호텔에서 아침 추거든 오늘 아침에 어디 간다고? 족구에 족구가 곧 갔다가 점심에 이제 베네치아를 이동합니다 아 자 나왔습니다 비가 왔나 어제? 민지영이는 지금 여권을 두고 와가지고 여권을 가지고 올라가려면 여권이 필요할 수도 있어가지고 어 저기 있다 보인다 끝에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올라가냐 널 데리고 큰일났네 저기 한번은 종이 있대 종 엄청 큰 종 문종 종이 없잖아 아니야 쪼어 위에 있어 쪼어 위에 문종 문신종 뺑치는 종 와 아 저기 온다 저기다 쪼어 머리 오나 문경아 문경아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아쉽다 오히려 날씨 안 좋을 때 찍는 게 좀 더 유니크할 수도 있어 아 경지님 긍정적이다 또 이러시겠네 아휴 원래 부정에 끊어 다니는 사람인데 이거 이거 봐라 뭔지요 르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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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무서운 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체 훈련이다잉? 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도 다행인 건 사람이 많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네 이렇게 하니까 목이 말라 목이 말라고 했어? 네 아빠 잠깐만 우리 여기서 좀 쉬다 올려가자 벌써? 페이스 이거 안 마셔도 돼 안 마셔도 돼 안 마셔도 돼? 페이스도 잘 해야 돼 자 이거 괜찮아 괜찮아 네가 올라올야 할 거네 아 혹시 이실게 너무 잘해 한 명 굴러 떨어지면 다 오긴 했네 이거 잘했어 잘했어 아 엄청 많아도 나 4104개래 손 잡아줄까? 뒤에 없어? 쉬는 곳이야 쉬는 곳이야 여기서 쉬어 위에서 아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쉬게끔 포인트가 있네 어? 물광 피부이신데요?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 한 3분의 1 올라간 거 같은데? 내려가는 엘리베트 내려가는 엘리베트 있나? 엘리베트 없어? 근데 내려온 사람도 없지? 이게 첫 차이네 근데 여기 올라가는 사람이랑 내려가는 사람이 겹치기에는 너무 길이 좁잖아 여기가 엘리베트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에 돌아가면 냉정과 열정 사이란 영화를 봐봐 이게 거기서 나와서 유명해진거야 여기가 동교도 들려? 갑시다 또 시작입니다 난 너무 재밌어 그치 신나지 뭐 응 너가 대장이야 첫번째로 가는거야 근데 대장이 여자래 여자도 대장할 수 있어 맞아 자 남자도 대장은 해 질고 3층만 떠나시겠어요? 누구 아빠야? 오오 이리 와봐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아빠 이리와 무섭자 오오오 하늘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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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무더워 이야 진짜 잘 올라온다 우리도 우리 아까 전에 까면 돼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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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러네 아 무서워서 들어가 아빠가 안아주면 안전하겠지? 그치? 다음번에 안아줘 안아드려? 우리가 걸었던 길들이야 저희가 망원산 망원경 돈 내야 돼 그냥 나온다 생각하고 마음은 눈을 봐봐 자 보여? 아 돈 내야 돼 으하하하하 우리 동전 있잖아 뭐가 보여요? 오 기복 근데 안개가 껴도 잘 안 보여 어 자 이제 할머니 차례 할머니 뭐가 보여요? 음 여기 앞에 건물 볼고 그거는 눈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저기 멀리 들어 보셔야지 갤럭시 울트라 쓰시면 거의 망원경입니다 아빠 아빠 차례 아빠는 핸드폰으로 봐도 돼 아빠 핸드폰이 더 좋아 나도 뭘 하는거야 ㅋㅋㅋㅋ 아모 떨어지면 Cynthia 뭐가 안rie 의완 돼? 막아져 있잖아 쥚 허리 아프실 것 같아 ㅋㅋㅋㅋㅋㅋ 아빠 믿어봐 그เอ jump 저희는 이런거 하나도 안 무서워 조긍되나 모이 카라콜이야 어디있지? 여기 있어? 아 찾았다 도망가자 아 자 가자 지금은 이제 저랑 누나만 밥 먹으러 오고 있고 장모님이랑 민정이는 따로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쁜 도둑 찾았어요 빨리 가자 시간이 없어 저는 스테이크를 꼭 더 먹고 싶거든요 피레제까지 왔는데 스테이크 하루에 한 번씩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갈 곳은 자자라는 곳인데요 여자도 음멍하대요 안녕하세요 물 시켰어요 물 안 갖고 와가지고 아깝다 받을 때는 잔을 바닥에 두는 거야 손만 이렇게 한 손으로 해도 돼 땡큐 나 근데 얼음 먹고 싶어 얼음 하나 먹어 나 조그만 거는 먹어도 돼 내가 근데 뭐 해줄 거 있어 뭐 너 꽂아줄게 괜찮아 꽂아줄게 그래 이렇게 해 알았어 잘했네 죄송한데 제 레몬 왜 드세요? 얼음 진짜 맛있다 그래? 하나 더 줘? 예스! 딱 한 번 더 내가 굴릴게 조그만 걸 나 근데 조그만 걸 굴려야 돼 애기 얼음이야 이거? 됐지? 응 1.3kg 시켰거든 남으면 싸가자 엄마랑 할머니 맛보셔 우와 나왔다 빨리 먹어야겠다 시간이 진짜 없어 음 맛있다 내문면 엄청 많네 고기 먹어 너 고기 안 먹어 내가 못 먹어 응 맞다 우리 레몬사탕 먹기도 했잖아 그래 맞아 그럼 이거 그만 먹어야겠다 그만 먹어 음 배불러 음 미디엄으로 구웠는데도 유다가 먹을 부분이 별로 없네 진짜 맛있어 이거 먹어야지 이 책을 가져올지? 오케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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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프렌치역으로 가고 있어요 민정이랑 장모님이랑 프렌치역으로 바로 오신대요 제가 너무 티본스테이크를 고집했나 싶기도 하고 시간도 없는데 우리 장모님이랑 민정이가 또 짐 들고 둘이서 기차역까지 가는 것도 고생스럽게 하기도 하고 제 욕심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죄송해요 천천히 먹었어? 괜히 얹히잖아 화장실 가자 우리가 잘 못 찾았어 군인 아저씨들이 도와줬어 여기 있다고 한참 돌아왔네 군인 아저씨들 화장실을 찾아주고 나쁜 덕지로 물이 차주고 그래 맞아 멋있는 군인 아저씨들 그치? 아빠도 예전에 군인이었어 그래? 아빠도 옛날에 군인이었다고? 어 군대에서 2년동안 군인으로 있었어 군인이었어? 어 몰랐구나 진짜야? 진짜야 할아버지도 군인이었어 현욱이 형 끌두고 군인이었어 오 마이 갓 내가 할아버지도 해? 다행히 해결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모 되게 착하다 그래 맞아 원래 여기 일류로인데 아빠 돈 안 갖고 왔는데 이모가 공짜로 드려보내줬지? 누나 애기라고 그럼 감사합니다라고 하겠지? 정말 감사합니다는 여기 이탈리어로 무츠 그라찌 해봐 무츠 그라찌 무츠 그라찌 그렇지 하는거야 땡큐 무츠 그라찌 무츠 그라찌 무츠 그라찌 무츠 그라찌 무츠 그라찌 자 자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모도 감사하고 군인 아이아치도 감사해 그래 근데 군인 아이아치한테 무츠 그라찌 해 떠야 되는데 깜빡 오! 신기한 힘이 벗어졌어 왜 저기 아 저구요? 누다 엽 자 베네치아로 떠납니다 유다 유다 응? 맛있어? 너 오늘 진짜 많이 먹는다 군고찜 우와 마주 보고서 가는 자리구나 네 누다야 아빠 엄마랑 짐 좀 올라올게 있어? 응 미안 모르고 그랬어 모르고 모르고 아빠 아빠 누다 미안해 성 괜찮아? 응 봐봐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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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습니다 차 잤어? 우리 캐리어 가자 화이팅 베네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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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습니다 김민현이 형은 지금 기차에서 재채기 잘못해가지고 허리가 재채기 잘못해가지고 남편이 티몬스테이크를 혼자 먹으러 간 사이에 골바닥에 캐리어를 열심히 끌고 왔더니 허리가 나갔어요 다 재채기 못입니다 엄마 뭐지? 빵 먹고 짜자 근데 우리 집은 창문까지 열렸네 그래 미리 열렸네 우리 집은 이번에 456입니다 여기 우와 이랬다 우와 너무 멋지다 너무 멋져? 응 너무 멋져 여기 집이구나 옛날 가정집 같아 여기 집이구나 공주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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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누사랑 아빠랑 자면 되겠다 그래 집이 엄청 넓어 조기도 뭐가 있어 그건 또 있네 여기 다 화장실이다 방도 있고 약간 화장실 냄새 이런게 나긴 하는데 옛날 집이라 이건 어쩔 수 없는 궁금해 나 뭔지 알았어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여기는 공용 공간이야 2층은 2층 사는 사람이 있고 여기 공용 현관이라고 보면 돼요 진짜 이쁘다 이쁘다 진짜 조심해 유리들이니까 깨트리면 안주세 큰일한다 짐 풀게 엄마 아빠는 그릇들도 너무 이쁘고 마음에 드세요 장모님? 어 지금 약간 패션이 산속에 사시는 거지? 지난번보다 여기에서 나온 것 같아 아빠 불 안 끄는데? 우리 아빠가 꼈잖아 진짜 안 꼈다니까 거짓말 시간 되면 꺼지나봐 이거 공용 현관이니까 여기 버튼 있을까 네가 눌러 어두워지면 아빠도 사과해 빨리 아빠 미안해 왜 미안한지 얘기하러 가자 왜 미안하지? 오해해서 미안해 그래 오해해서 미안해 오해가 뭔지 알아? 상대방이 안 했는데 했다고 의심해서 의심하는 거 오해 근데 아빠가 불을 안 껐는데 누다가 불을 껐다고 알고 있었잖아 그치? 그게 오해야 오해해서 미안해 오해해서 미안해 괜찮아 불 꺼지면 여기 네가 또 눌러 이거 버튼 알았지? 근데 이거 시간이 되면 내가 수도도 껴나봐 그래 맞아 왜냐면은 누다처럼 불 잘 안 끄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불이 계속 켜져 있으면 어떻게 돼? 지구가 아프지? 예스! 그러니까 저절로 끄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침대 밑에 이제 그런 빈대 같은 거 있나 없나 봐야 돼 확인해 보세요 네 하이가 해야지 나 지금부터 앉아 어 알았어 자 벌레 있나 확인해 볼게 아빠는 벌레가 뭔데? 빈대 없어 숙소 이쁘네 쟤 여기가 유니크하네 잘 골랐네 아빠야 이건 달걀꽂이 아닌가 봐 어떻게 알았어 야 너 똑똑하다 어 쟤 고기 그치? 나도 고기 나도 고기 어 이거 여기 창밖게다 다했어 냉장고에 넣는 게 추우니까 왜 아빠만 생각했는데? 뭐가 뭘 아빠만 생각했는데 아빠 고기 여기다 놔뒀으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와서 확인해 다른 사람이 확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알았지? 예스 여기서 계속? 아니 가끔씩 와서 고기 잘 있나 확인해 그럼 없어졌으면 아빠한테 알려줘 고기 없어졌다고? 예스 아빠 거 왜 혼자 옷을 쓰고 있어 기도 안 오는데 아우 날씨가 되게 흐리멍텅하네 여기가 택시 승강장이구나 근데 예쁜 것도 있는데 구경할까? 구경해 음 예쁜 결혼 반지도 있어 그래야 무슨 얘기야 근데 가면 진짜 예뻐 그러게 좋은 하루 되세요 내가 도와줄까? 네 나 분홍이 사이에 핫트 있는 거요 이거? 응 근데 이거 살면 너 계속 쓰고 다녀야 되는데 왜? 너하고 한번 쓰고 싫어 안 써 이러면 아빠 엄마 화날 거 같아 오오 캐쥬 할 때도? 캐쥬 할 때는 안 쓰지 잠깐만 오오 보여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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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우리 사진 찍어줄게 멋있다 볼이 터지겠네 터지겠어 어때요? 완전 느낌이 달라 우리나라가 서울을 다루고 부산 다루고 전주 다루듯이 여기도 느낌이 완전 다르네 여기는 골목골목이 많아 여기는 자동차 대신에 수상 택시 수상 버스를 가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족죠 아 그런데 태교가 차가 없네 응 여긴 차가 없어요 달걀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 달걀냄새 납니다 응 누가 달걀냄새 없을 수 있었나봐 아 여기가 강량이구나 어? 스케치 그러게 신기하네 스케치장 있네 나 자고 타고 싶어 이거는 못 타고 싶어 근데 나 저거 타고 싶어 나 진짜 할 줄 있다니까 그거 이렇게 하고 뒹글뱅글 도는 거잖아 맞아 근데 그거 아무나 못해 나 저거 할 거야 기다려봐 저희가 보니까 일단 장갑을 껴야 돼요 그리고 어른은 10유로 아기는 루다 같은 경우 10유로 입장료고 이게 시간표입니다 오늘은 안 타는 걸로 내일 타자 내일 싫어 오늘은 너무 늦었어 시간도 애매하고 조금밖에 못 타 근데 내일 오면 많이 탈 수 있어 나 오늘은 조금만 타고 내일은 많이 타는 거 어때? 우리가 돈을 막 쓸 수는 없잖아 그치? 예스 돈을 아껴 써야 되니까 한 번밖에 못 타는데 오늘 조금 탈래 내일 많이 탈래 내일 많이 탈래 내일 많이 탈래 좋아 그럼 내일 많이 타는 걸로 하자 미스쿠리지? 어떤 사이즈? 150cm 어떤 사이즈? 미니몸 사이즈? 에어리피언 사이즈 25cm 가능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제가 구매할 수 없어 루다 발에 맞는 게 없는 거 같아 신발이 저렇게 언니 오빠들처럼 스케이드를 탈 수는 없고 저기 주황색 보여 의자 같은 거 여기 앉아가지고 아빠가 믿어주는 걸 탈 수 있어 언니 오빠들 아 그거는 누가 좀 더 커야 돼 이제? 어 그럼 나중에 여기 크면 저 언니 오빠처럼 똑같은 나이 되면 어 다시 와서 여행 와서 여기 똑같은 거 해봐주세요 그럼 물론이지 이거 한국에도 있어 진짜? 어 진짜요? 그럼 한국에서도 할 수 있어 아 똑같은 거야? 똑같지 진짜야? 진짜야 아빠 믿어 아빠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아니지 나 작아도 맞는 신발이 있어? 있지 없으면 사서라도 해야지 오케이? 알았어 땡큐 근데 아빠 응? 나 저거 혜정옹마 타고 싶어 혜정옹마? 그래 혜정옹마 타자 예이 우리들 혜정옹말만 타야지 하이 25 사이즈가 15.2cm네 15.2cm? 어 탈 수 있잖아 루다 신을 수 있겠는데? 얘는 어차피 못 타니까 의미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태워줄게 이렇게 해서 첫 스케이트를 여기서 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 같아 그니까 루다야 내일 탈 수 있대 좋아? 어 탈 수 있어요 루다 신발 맞대 내일 타보자 파이팅 루다는 고집도 안 부리고 땡강도 안 써요 설득이 돼 나 저거 저거 혜정만 탈거야? 응 알았어 가자 아빠 갔다 오자 같이 가 조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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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드리는 거야 보라 때라 보라 때라 보라 때라 보라 때라 개기랄 아저씨 꼭 살리래 야 나 나 막내발이 네 막내발 아니야 막내발은 내 앞에 있어 내가 막내발이지? 내가 막내발이야 나 돈이 된다 또 타줄게 막내발 보라 보라 안녕 아주 전세계에 있는 최종말 다 타온다 안녕 이 다리가 뭐라고요? 리알토 다리라고 해서 이 대운하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다리래요 어쨌든 건너야 된다는 거냐 네 맞아요 또 계단이네 또 계단이네 어우 무어 아 이쁘긴 이쁘네 우와 길이 너무 예뻐 아 그러네 여기가 메인인가 보네 음 아까 그 골목길만 다녔을 땐 좀 삭막했는데 여기 좀 그래도 뭔가 번화가 안해 아 이쁘네요 진짜 달라 이탈리아 도시마다 다 달라요 확확확확기네 자 보세요 이게 탄식의 다리에요 카사노바 아십니까? 응 실존 인물인데 그 사람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탄식을 했다고 해서 이제 탄식의 다리인데 카사노바가 유일하게 탄축한 사람이래 감옥에서 이게 감옥이야 감옥 카사노바가 그 위에서 한심을 쉬고 탈출도 했다 이거지? 한식 한식 그니까 한숨의 다리가 아니라 탄식의 다리잖아 오케이 오케이 밥 먹어놨습니다 모아놨어요 땡큐 어디갔지? 아 여기다 어 좋은데? 나 좀 미치겠어요 그 다음에 냄새가 안좋게 니가 고른 가게잖아 나 하지만 여기 안 오고 싶었어 어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냄새가 괜찮아질거야 뭐야 이거 누가 사줬어 아 미안해 이거 이거 좀 유모차에 놀아줘 유모차에 놀아줘 이거? 이거 바닥에 짓은 거 왜? 아무래도 행선족이 많으니까 행선요리 하나 추천 받았고 와인이 하실해 핫 그래가지고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나는 핫 와인 시켰어 근데 이거 다 내 건가봐 어 갑자기 마음에 드니 여기가? 아니 뭔지는 알고 찍어먹는거니? 나야? 왜 이렇게 먹어? 진짜? 올리브오일이야 찍어먹으니까 맛있어? 아니야? 응 내가 여기다가 음식 먹기 싫어 왜? 맛도 없어 아유 정말 뭐 메인요리도 안먹어먹어서 정말 꾸찌다고 했잖아 난 도시를 옮기는 첫날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새롭지 않았나요? 새로운 곳에 네 강릉마다 다 색달라서 좋은거야 맞아요 로마는 그냥 도망하고 너야 고마워 고마워 식당 마음에 안든다 어쩐다 하더니 그니까 나가고 싶다고 근데 노래는 마음에 들어 하하하하 노래가도 마음에 더 다인다 하도하이 먹어봐 되게 독할 것 같은데? 세다 그치? 와우 이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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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를 늘때는 나쁘대요 나 유치다 이거 나 진초로 백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